이곳은 미용실입니다. 가위로 머리카락을 쓱싹 쓱싹 그리고 드라이기로 곱게 또 다듬고 말이죠. 그거 구두라고 저렇게 스프레이까지 그리고 나서 찰칵 찰칵 시술 후에 사진을 찍습니다. 완성된 머리 사진 그리고 나서 외투를 꺼내 입고 나가려는 저 손님 헤어 에센스까지 챙겨드리더니 갑자기 월급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. 원장님 조금 이따 보내드릴게요. 그랬더니 아 예 그러세요 하면서 인사까지 하는 원장님 자 그런데 저는 사진을 봤거든요. 심각한 탈모. 그런데 원장님이 신의 솜씨로 완전 풍성한 사람처럼 만들어놨어. 저렇게 저 같으면 대출받아서라도 돈을 냈을 것 같은데 그걸 먹칠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지난 4월 5일 날 경기 부천에 있는 미용실에 있었던 일인데요. 지금 50만 원짜리 헤어 증모술을 실시를 하고 결제 직전에 저렇게 통화를 합니다. 월급이 2시간 후에 들어오니까 잠시 후에 계좌이체 해주겠다. 그런데 사장님이 만약 첫 번째면 이걸 100% 믿지는 않았을 건데 이 사람이 지난해부터 10번 정도 방문을 했던 단골이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신뢰를 했고 또 6만 원짜리 헤어 에센스까지 이미 후불로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. 결국은 이 사람 56만 원 정도겠죠. 그것을 2시간 지나도 입금을 안 돼서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착신이 중단된 번호라고 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. 지금 아직까지 경찰에서 연락은 안 오고 있다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저기서 경찰에 신고를 G 감사합니다.